2022년 지방선거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독놈들 5건, 2022년 지방선거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독놈들 1건, 선거 어떻게 훔쳤나? 2건,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3건,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 4건,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에 이어서 다섯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해 전국민 필독서가 될 수 있도록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어떤 분들은 그렇게 생각하겠죠. 아니, 걱정도 팔자지 그냥 선거만 마치고 나면 홍길동이 되든 임극정이 되든 그냥 결정하면 그만인데 뭘 그렇게 걱정하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정말 오늘 방송 보시는 분들 가운데서도 천하태평인 분들도 계시겠지만 4월 10일 총선의 공정성에 대해서 상당히 걱정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저는 이제 후자에 가까운데 저도 굉장히 걱정하고 우려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고 그런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죠. 왜 그렇게 이제 걱정을 하느냐 이렇게 누군가 물으면 바로 위에 있는 만들어진 숫자에 대한 우려와 근심입니다. 제야 전문가님이나 또 제야 h님 제야 k님 이런 분들의 그야말로 전폭적인 지지와 도움 덕택에 2016년 총선부터 2023년 또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까지 분석이 끝났지 않습니까 조만간에 2012년에 대한 전수조사 결과를 제야 h님이 이제 보내주신다고 그렇게 메일을 하셨으니까 받아보면 알 수 있겠지만 2016년은 2014년부터 이제 2014년 보궐선거부터 사전투표일이 당일투표 이전에 이틀간 그렇게 실시가 되는 또 통합선거인 명부가 작성돼서 이렇게 실행에 옮겨지는 것이 2016년부터 아주 본격화된 거지 않습니까 그 이제 모든 선거관리위원회가 공식적으로 당선자와 낙선자를 판별하기 위해서 활용한 그런 선관위의 가장 중요한 생산물 제조품 가운데 하나가 바로 후보가 받은 후보가 받은 득표수지 않습니까 후보가 받은 사전투표 득표수를 이렇게 분석해보게 되면 지금까지 분석된 바에 따르면 2016년 총선부터 후보별 득표수의 사전투표 득표수 자료가 투표자들이 던진 것을 단순 합계하거나 합산한 것이 아니고 그 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후보별 득표수를 분석해보니까 거기에 일정한 규칙을 찾아낸 거 아닙니까 규칙이 있다는 이야기는 다르게 이야기하면 그 선거 데이터 구체적으로 후보가 받은 사전투표 득표수가 만들어졌다는 거 아닙니까 규칙을 이용해 가지고 그러니까 규칙을 이용해 가지고 다 만든 거죠 그렇게 made in china made in usa made in korea made in japan 마찬가지로 made in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자료가 만들어져 가지고 국민들에게 발표되고 만들어진 자료가 당선자와 낙선자를 판가름하는 그런 기초로 사용됐고 그렇게 만든 자료들이 지금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 올라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게 10번입니다 10번 그 만들어진 숫자리 10번을 관찰했으니까 10번 모든 공직선거에서 사전투표 득표수를 제조했다는 거죠 누군가가 규칙을 사용해 가지고 규칙은 다르게 이야기하면 간단한 전산 프로그램을 사용해 가지고 선거마다 선거구마다 숫자를 제조한 거지 않습니까 그게 이게 보통 일이 아닌 거죠 이제 그것이 알려지기 전에는 그냥 2020년도 4.15 총선만 그 양반들이 손을 댄 모양이다 이렇게 생각해 봤는데 그것을 이제 확장해 가지고 역으로 2016년 지방총선 그리고 2018년 지방선거 2019년 창원시 성산구 보궐선거 그리고 2020년 총선 2021년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선거 2023년도 2022년도 3구 대통령선거 2월 1일 지방선거 2023년도 4월 5일 보궐선거 2024년도 10월 10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이게 다 선거데이터 분석이 끝난 거지 않습니까 그게 모두가 숫자를 만든 거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11번째 실시되는 것이 2024년도 4월 10일 총선이니까 이제 과거에 10번 선거데이터를 보니까 숫자를 만들었으니까 걱정이 되죠 4월 10일 총선은 또 숫자를 만들면 어떻게 하나 이게 이제 걱정이 되지 않습니까 우려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걱정도 팔자다 이렇게 말씀하신 분도 계시겠지만 실질적으로 걱정하는 것이 합리적인 거죠 그 문제 때문에 이제 걱정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죠 특히 이제 오늘은 국민의 힘이 갖고 있는 그런 서울 강북지역에 그나마 이제 경쟁력 있는 후보인 나경원 후보 동작 의뢰 4.15 총선도 진단을 하고 그 다음에 2024년도 4월 10일 총선도 예측 전망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규칙을 사용해 가지고 숫자를 만들어 놓으니까 후보별 사전투표 독보수를 만들어 놓으니까 4.15 총선을 그냥 진단도 하면 그게 다 규칙을 찾아낼 수가 있고 그 규칙을 이용해 가지고 가상 시나리오를 세워볼 수 있는 겁니다 2024년도 4월 10일 총선에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수준으로 숫자를 만지면 선거 결과가 어떻게 나올 것이고 그리고 4월 15일 총선 수준으로 숫자를 조작하게 되면 사전투표 결과가 어떻게 나올 것이고 그게 다 이제 전망이 가능합니다 모두가 다 규칙을 사용했기 때문에 물론 이제 미래일이기 때문에 10번 정도 숫자를 만드는 작업이 있었지만 4월 10일 총선에서는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 가지고 그동안 숫자를 만들어 온 사람들이 크게 마음을 이런 달리 먹고 숫자를 안 만들고 그냥 투표자들이 던진 득표수를 단순 합산해 가지고 그렇게 발표할 수도 있죠 그렇게 되면 천만다행인 일인데 10번을 해온 사람들이 11번째 안 하겠냐 이렇게 지극히 상식적인 그런 질문을 던지게 되면 이제 보통 양식을 갖고 있는 시민들 같으면 걱정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그 문제를 오늘 집중기로 다루고 그다음에 검색을 하다가 이제 선거를 앞둔 시점 대만 선거를 앞둔 시점에 대만 청년들을 취재한 그런 내용을 제가 인상 깊게 읽었기 때문에 이 대만 청년들과 한국 청년들 이게 이제 소위 시국 현안에 대해서 어떤 견해를 갖고 있는가 이제 어제도 이렇게 댓글을 보다 보니까 이제 한 분께서 이 방송을 되게 나이가 있는 분들이 많이 듣기 때문에 젊은 분들은 이런 방송을 들을 기회가 없을 것이요 젊은이들이 갖고 있는 생각하고 우리가 갖고 있는 생각은 너무 다릅니다 그런 이야기를 이제 해놓은 경우가 있더라고요 자 이 보시게 되면 그 문제도 한번 정리정돈을 젊은 분들이 이렇게 사회정의라든지 이런 부분에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되는데 그게 뭐 실질적으로 지금 여의치 않은 형편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선거 문제가 미궁에 빠질 가능성이 조금 더 높은 거죠 그런 문제 그리고 이제 오늘은 특히 이제 최근에 이제 다른 그런 초대형 기술기업들에 비해 가지고 애플의 주식 가격이 좀 굉장히 정체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관련된 기사들을 한번 보고 또 이런 단상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들을 기회를 갖게 되고 예상한 바와 같이 이제 윤 정부가 최후 통집이 끝나자마자 바로 의사정원 문제에 대해서 정부 방안에 불복했던 의사협회의 전직 현직권은 대표들 사무실 그리고 또 이제 집을 압수수색하는 내용들이 대부분 신문들의 일면 톱 기사에 나왔네요 그 점도 한번 다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 tv의 전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 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 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의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 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 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